동글동글하고 어민양찌개가 탁시다가 좀 길찍길찍하더라구요. 숱하시네. 근데 전반적으로 조용해. 그래서 이뻐. 순하고. 솔직히 중성화 전에 애들 참 많이 났었는데 다 죽고. 다른 분이 거두다가 이곳에 서식하죠. 찜찍이가 입이 더 짧아. 이 녀석들 너무 순해가지고. 너무 이뻐요. 찍어요. 엄마가 봐줄게. 이 녀석들, 이 녀석들이 투명히 잡고 있는 곳에, 이 녀석들, 이 녀석들이 크네요. 근데, 왜 운처박이 이제 년식이 있어서, 이 녀석이. 구내엄일까 봐. 집에 데려가고 싶은데, 저녁 여름에 데려갔다가 너무 익어서 숨이 넘어가서 방사했거든요. 아주 강해요 야생이 안에서. 안 있으려고 그래 집에. 너무 이뻐. 저 엄마가 많이 먹어. 할머니들 밉 먹어. 엄마들 밉 먹어. 애기가 참 비공기 좀 했어. 아이고 이뻐. 파는 그냥. 파는 정기. 파져라지 파져라. 길딱의 고수. 암세이 너무 이뻐. 넙 편. 그 다음에 빚어라. 아이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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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пит. 사울 것 AA. 아이콜. 그 다음 주에 벗고. 아이콜. 감사합니다.